근데 꼴찌만 우울한 게 아니라 전교 2등도 우울해요 저희 반 애가 장학금도 받고 전교 2등 1, 2등 하는 애가 있는데 2등 했다고 우울해가지고 싸워요 왜냐? 전교 1등은 지역기명으로 안전하게 가는데 2등이 잘못이 없기니까 다 떨어져요 연구들 다 떨어지고 저기 서울에서 중하위권 대학 가서 턱 턱 턱 턱 애가 이걸 안 한 거예요 명단 과정에서 제가 조심해라 잘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2등 했다고 멀 나왔어요 며칠 전에 싸워가지고 생활적으로 끌려갔다고 진술선수도 봤어요 근데 꼴찌니까 공부 못하니까 우울하다고 현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교 2등도 우울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반에 밴드라고 만들어서 제가 축제쇠에 나와서 노래부렀잖아요 왜 불렀냐? 우리 반 애들에게 겉을 주기 위해서 아 우리 당첨도 놀 줄 안 해? 이 프로 때문에 사실 막 박자 계속 놀